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주째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세 번째 시간에 사회적 타당성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것은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인데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면서 또 기본 내용도 약간 설명했습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려면 우리 민법 103조와 104조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3조와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당되지 않아야 목적에 적합하고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103조와 104조를 우리 민법 중에서 굉장히 큰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죠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옛날에 사법시험이 있을 때도 이 103, 104조는 꼭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출제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이 103조와 104조는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꼭 출제하고 그 정도로 이 103조와 104조는 우리 민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큰 조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103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사회질서행이다 반사회질서행이다 또는 공세양속 위반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사회질서행이고 공세양속 위반행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자 그럼 103조와 104조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이다 또는 이게 폭리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 103조와 104조에 해당되면 무효가 되고 그럼 유효하려면 일단은 계약이라든가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103조와 104조에 뭐 되지 않아야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다른 거는 다 요건 충족하더라도 103조 104조에 해당되면 무조건 무효다 이걸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민법을 공부했다 하면은 무슨 어떤 시험을 공부하든 무엇을 공부하든 민법을 공부했다 무조건 103, 104 응급 안 하는 시험은 없다 무조건 103조, 104조 꼭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이 103조, 104조를 또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보통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죠 대학원을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만약에 법률을 전공하게 되면 공법 전공 이런 사법 전공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사법을 전공하게 되면은 103조와 104조 이 조문을 한 과목으로 해서 한 과목으로 해서 3학점으로 해가지고 3학점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3시간 강의를 듣는다 이런 말이죠 교수님한테 그죠? 일주일에 3시간씩 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103, 104 조문 두 개를 가지고 일주일에 3시간씩 한 학기 동안 몇 주냐면 18주를 보통 한 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3, 1, 3, 3, 8, 2, 24 54시간을 공부한다는 거죠 54시간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학원에서 이 103조, 104조는 한 30분 만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울 수 있죠 대학원에서 이렇게 54시간을 하는 거를 또 103조, 104조를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공부한다 그 정도로 어떤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출제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103조를 반사회질수행위 또는 공상속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103조를 한 번 적어보면 103조 우정의법 조문 선량한 풍속 자 그래서 민법을 공부했다 이 103조를 거의 모른다 그러면 민법 공부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민법을 공부했다 그러면 103조는 거의 암기하고다시피 하고 있는데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내용으로 하는 이런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자동으로 여우게 됩니다 민법 공부하면 그죠 자 그러면 이 103조 이거를 가지고 이거하고 104조 이걸 가지고 하나께는 선생님 할 거 아무것도 없네 뭐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다 그러면 103조 무효다 이상하다 103조 무효 그러면 왜 무효입니까 선생님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량풍속 그럼 어떨 때 103조를 적용하냐 이거죠 어떨 때 선량풍속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의 모든 사항을 법규정에 규정해놓으면 103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법에다가 다 규정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어 근데 이제 아까 있죠 그 굉장히 꼭 지켜야 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만 이제 법조문에 딱 해놓고 그런 건 우리 민법에서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걸 아까 그 앞시간에도 했잖아요 효력규정 효력규정은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고 법과 다른 특약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03조는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의 규정이 없다 자 어떤데 여러분 이미 시험 합격한 사람이든 안간 민법을 공부했던 사람 중에 어떨 때 103조 적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설령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은 103조 아닙니까? 그러면 자 103조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면 계속 설령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걸 무효로 하면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떨 때 그럼 103조 적용하느냐 하면은 어떨 때 설령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으로 해서 무효로 하느냐 하면은 법의 무효로 해야 되는데 자 무효로 하여야 하나 무효로 하여야 하나 법의 규정이 없을 때 이제 103조라고 합니다 그럼 103조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법의 규정이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 경우에 무조건 103조 집어넣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3조를 일반조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조항이다? 일반 일반조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좀 만약에 법의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법의 규정이 있다? 무효다? 그건 효력규정입니다 강인규정 안에 있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규정이다 그렇죠? 그런데 법의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조 그러면 103조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럼 법의 규정은 없지만 무효로 해야 되는 것을 103조라고 그러는데 그럼 103조에는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선량풍속이고 무엇이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거냐 하는 것은 그냥 원칙만 선언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누구 판단에 맡기냐 하면 법 간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죠 그러한 조항을 무슨 조항이다?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런데 무효로 해야 된다? 몇 조로 한다? 103조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이런 원칙만 선언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 법관의 판단에 맡긴다 그래서 이 법관의 판단에 맡기면 그래서 103조에 관한 모든 내용은 내용은 전부 다 뭐다? 판례, 판결문, 판례다 하는 거죠 모든 내용은 다 판례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103조에 관한 내용은 무수히 많겠죠 그럼 그걸 다 시험에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냐 하면 주로 범죄 행위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은 무조건 103조입니다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무조건 몇 조다? 103조다 그런데 법에 규정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법에 규정이 있으면 아까 법에 규정이 있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 건 그걸 무슨 규정이랍니까? 효력 규정이랍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강인 규정은 이제 효력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 다음 중 103조가 아닌 거 하면 효력 규정 찾는 거 또는 임의 규정 찾는 거 이런 것도 가끔씩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범죄 행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범죄 행위 그다음에 불륜관계 그다음에 여러분 하는데 첩 여성분들은 첩 이러면 확 미쳐버리잖아요 이런 첩과 관계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103조입니다 103조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다음에 103조의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이걸 무효로 한다 무효는 아무 일이 없었다 아무 일이 없었다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걸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효 하면 무슨 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부당이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앞시간에 손해배상 하면 꼭 나와야 따라 나와야 손해배상 앞시간에 그렇죠 손해배상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상대방에게는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 그렇죠 이런 단어 귀책사유는 다른 말로 악의 또는 과실 다른 말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꼭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다 하면 꼭 나오는 게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는 무슨 이득 이런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103조 무효는 특이한 무효다 어떤 무효다 특이한 무효다 일반적으로 무효다 하면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103조 무효가 되면 103조 무효가 되면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받았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나타나지만 103조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원인급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그럼 만약에 내가 줬는데 무효다 일반적인 무효다 줬다 그럼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걸 무슨 이득 청구 부당이득 청구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효다 줬다 돌려받아줄 수 있다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러나 103조 무효가 되면 103조가 되면 무조건 746조로 갑니다 불법원인급여라고 그래서 원칙 안 한 청구 할 수 없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돌려달라 못한다 그래서 뭐라는 말을 썼습니까 특이한 무효다 이런 말을 쓰죠 원칙 뭐 할 수 없다 반한 청구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외 항상 법에는 원칙이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예외 예외는 불법원인이 불법원인이 누구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한 청구 할 수 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한 청구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그래서 여러분 103조 나오면 꼭 기억해 놔야 될 게 몇 조 746조 무슨 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 자 그래서 103조를 반사회질수행위 공사양소위반행위 하면 꼭 나와야 되는 게 몇 조다 746조 불법원인급여 원칙 반한 청구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감남이라는 사람과 얼류라는 사람이 됐습니까 자 불륜의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갑이 그 불륜의 대가로 을에게 부동산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부동산 집 하나를 정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등기해줬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불륜관계 지속대가로 부동산 정여 하고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요 부동산 정여 했다 그죠이 하면은 요 몇 조 무효입니까 103조 무효다 몇 조 무효다 그럼 무효면은 어떻게 감남원 준 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죠이 말소 청구하고 만약에 등기까지 해줬다 등기해줬다 하면은 무효니까 말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몇 조 어 몇 조 746조 몇 조 746조 그죠이 정연대 이거 103조 무효 103조 무효가 되면은 몇 조로 가야 됩니까 704 그럼 자 일반적으로 등기해줬다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는데 746조 불법원인 거벼 불법원인 거벼가 되어서 됐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즉 말소 청구 못하면 만약에 등기해줬다 등기까지 해줬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 요거 시험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어 누구 어 첩 그죠이 어 첩 그래서 여러분 어 시험에서 첩 나오면은 무조건 첩이 소유권 넘어갔다 첩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이 이건 조금 그 그냥 농담쪼로 하고 또 시험에서도 불륜 어쩌고 저쩌고 넘어갔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냥 농담인데 그죠이 그래서 어쨌든 어 배우자 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불륜 대가로 불륜 지속된 걸로 부동산을 정해야 했다 가끔씩 시험문제 출제합니다 하면 무효지만 이미 등기해줬다 746조 불법인 거비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말소 청구 못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요 첩으로부터 요 A부동산을 병이 이전받았다 매매 계약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여러분 또 요 규칙이 있습니다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도 무조건 뭐다 유효다 하는거 그래서 첩으로부터 이전받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3조 몇조 103조 하면 무조건 몇조가 나와야 된다 746조 746조 하면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하는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불륜을 가지고 잘 출제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더 하면 여러분 보죠잉?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왜 746조 불법인 거비에 의하냐면은 양당도 감남도 잘못이 있고 음란도 잘못이 있다는거죠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는거죠 분류는 했을 때 만약 줬다 무효지만 만약에 찾아올 수 있게 하면은 요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 바란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요 줬다 무효지만 못 찾아올 바란청구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움을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잘못이냐면 양당사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이미 넘어갔다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란청구할 수 없다 바란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불법원인이 수익자료가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바란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 또 대표적으로 잘되는게 범죄행위 범죄행위인데 요 갑이 을에게 야 오늘 재련행 틀어라 쟤네는 틀어라 그러면 내가 1억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오케이 했습니다 계약 체결하고 오케이 하면서 자 착수금으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몇조 무효입니까? 103조 무효다 몇조 무효다? 103조 무효인데 자 이미 천만원 줬다 뭐 할 수 없다 746조 불법원인 거벼가 되어서 뭐 할 수 없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넘어갔다 뭐 할 수 없다 바란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근데 요 범죄 하게 하기 위해서 금품지급계약 무효인데 넘어갔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넘어갔다 뭐 할 수 없다 바란청구할 수 없다 자 근데 어리라는 친구가 됐습니까 또 이제 또 다시 어리라는 친구가 오늘 제일은행 튼답니다 제일은행 자기가 틀어야 되겠다 합니다 야 왜 나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어 은행 털다가 걸리면은 어디에 가고 교도소 가고 어 어 교도소 가고 어 교도소 가고 안 가면 만약에 어 어 만약에 성공하면은 어 그 돈 가지고 저 산골짜기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살다가 나중에 어 내려올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야 어떻게 그 기중한 인생을 그게 어 어 너 범죄행위에 그렇게 어 사용할 수 있냐 자 내가 너가 필요한 돈 만약에 3천만 원 필요하다니까 3천 줄 테니까 아 털지마 하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범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어 금품지급 계약 요것도 103조 무효고 좋다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범죄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금품지급 계약 요것도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됐습니까 어 돈을 받고 하지 않겠다는 계약 이것도 몇조 무효냐 하면 103조 무효입니다 103조 무효인데 자 그래서 범죄를 어리 친구 어리 젤은행 턴다면 3천만 원이 필요해서 젤은행 턴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친구가 3천만 원 주면서 털지만 무슨 케 오케이 했습니다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지급 계약도 103조 무효인데 이런 경우는 746조 또 불법원인 예외 불법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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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746조로 가야 되고 746조는 두 개다 원칙 어 어 요 범죄 실행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양쪽 다 잘못이 있다 무효지만 줬다 돌려받을 수 없다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양쪽 근데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지급 계약은 누구한테만 잘못이 있나 그러면 어리에게만 잘못이 있다 그런 경우는 무효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렇게 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어 백사조 설명하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